전국 시군구별 지방소멸 위기격차를 객관적으로 표시해 보다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시군구 낙후도에서 평창이 가장 낙후됐다는 1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은 가장 많이 낙후된 1등급부터 발전된 5등급으로 세분화하고 강원에선 1등급으로 평창과 철원, 고성을 분류했습니다. 횡성과 영월, 강릉은 3등급이었고 원주와 춘천은 비교적 낙후도가 낮은 4등급이었습니다. 인구와 인구 변화, 1인당 지역 총생산, 재령자립조 등으로 낙후도를 분류한 연구원은 정부가 이에 기반한 지역균형발전체계를 구축해 낙후된 지역의 지원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